국민 여러분, 대구 북극압 국회의원 정태옥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반대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최근에 이르는 사태에 대한 제 감회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연동형 선거법을 강행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연동형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2020년 예산안도 이렇게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과정에서 울분을 삼켰고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와 박수를 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셀카를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이한 커쇼가 히틀러 평전이라는 책을 두 권 썼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책인데 그 책이 한국에 번역된 책 이름은 1권이 의지, 2권이 몰락입니다만 원래 그 책의 원어로서 책 제목은 1권이 휘브리스, 그리스어로 오만입니다. 그리고 2권은 책 제목이 네메시스라에서 복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이 성공에 도취하게 되면 오만에 빠지고 그 오만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해서 복수의 심판을 내린다. 그래서 이 의한 커쇼는 인간이 오만에 빠지고 거기에 따라서는 결국 복수의 칼날이 내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정부 여당 기뻐가지고 환호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과 우리 역사가 결코 그들이 영원히 오만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인간사회의 질서와 자연질서를 구분합니다. 자연질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중력은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질서 특히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그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사회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물론 물리적인 폭력에 의하거나 이해관계로서 그걸 지키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덕적이다, 공정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만이 바로 인간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법이나 또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수처법과 같은 이런 법률들을 국회의 근 3분의 1이 넘는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강행 날치기 통과를 했는 것이 과연 법적인 질서로서의 가치, 법적으로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형식적인 법 형식을 떠나서 과연 국민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정치사는 정치 보복으로 끊임없이 점철된 역사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죽은 권력이나 정적을 모질게 수사하고 보복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멀리는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 문제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는 변창훈 검사, 이재수 장군이 국정원이나 기무사 댓글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게 되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많은 국민들이 고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장을 하기 전에 방금 전 토론을 하고 여당 의원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쳤는 송영길 의원이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부터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나 비대해졌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들이 2,300명이 넘고 전체 검찰 직원 수가 1만 명이 넘기 때문에 너무나 비대하고 너무나 권한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 일부 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결해야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검찰이 강력한 권력을 가져야 되는지 역사적인 연언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의 역사는 일제시대 때에 한국을 지배하고 통치했는 일제시대는 고등검찰제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 고등검찰은 사실 엄청난 권한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 고등검찰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해방전국을 맞이했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한 대한민국에서는 경찰 권력에 대해서 제도적인 억제수단으로서 검찰에게 상대적으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또 수사권 기소권과 함께 실제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런 것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검찰도 권력으로부터 장악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경찰 자체가 독자적인 논리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이나 변창훈 검사나 이재수 장군과 같이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검찰을 장악을 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는 것은 새롭게 국가 권력과 헌법에 예정되지 않는 무소 분류의 권력을 행사하는 공수처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굳이 검찰보다 더 센 국가 권력을 만들어서 해결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저는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 검찰의 문제점을 송영길 의원님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 검찰의 문제점도 제가 이야기하듯이 검찰의 문제점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로 국가 권력에 의해가지고 정권에 신여화되어 있는 검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오히려 검찰보다도 더 국가 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예속될 수밖에 없는 공수처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도 독립해서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 권력보다도 훨씬 더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고 대통령의 손아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러기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편향된 사람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공수처를 만드는 방법은 잘못된 제도를 더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기관과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기관에 대해서 더 무소불교의 잘못된 기관을 만드는 것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송영길 의원께서는 공수처가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것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판사 검사들이 걱정을 해야 되지 왜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걱정을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어긋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판사와 검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판결의 공정성, 수사의 공정성, 기소의 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도 목도한 바와 같이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또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영장을 발부하거나 거부를 하고 그리고 또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등대해서 또 지켜보고 그것들만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롭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결코 판사 검사 개인이 자기의 비리 때문에 걱정해야 될 것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판사와 검사와 경찰과 헌법재판관과 같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를 수사하고 감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 판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아 네 번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가지고 왜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불만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때문에 일어난 사건의 본질은 바로 여당이 그리고 여당과 같이 있는 군소정당의 불법 사보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도 또한 불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빨리 수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판결을 내려야 되는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패스트트랙에 일어난 문제의 가장 핵심은 불법적인 사보임과 불법적인 과정에서의 폭력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선행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검찰 수사에 공정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송영길 의원께서는 재정신청 제도로 가지고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굳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과 경찰과 적절하게 분배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 될 일이지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검사들이 저지르는 비리에 대해서 검찰들이 스스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문제는 재정신청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법이나 약간만의 정부 조직법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까 송영길 의원 이야기하신 대로 보면 재정신청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인용률이 1% 미만이고 재정심판 전담 재판부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했으면 그러면 재정심판 전담 재판부를 정부 조직법을 바꿔서 하나 만들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거는 정부 조직법에 별표 하나만 그냥 한 줄만 넣으면 바꾸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헌법에도 예정되어 있지 않고 무소불리의 고난과 엄청난 권력을 가지는 공수처를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한 변명이 전혀 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핵심적인 문제는 위헌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헌법 12조에서 이야기하는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입용된 검사 즉 검찰총장의 지위를 받는 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라고 하는 괴물 국가기관의 변호사들을 입용해서 그 변호사를 헌법에도 검거도 없이 검사라는 공수처 특별검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국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거는 헌법정신에 헌법이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엄청난 그 하위 법률에 의해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위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수처는 삼권분립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의 엄격한 분립정신에 따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분류의 공룡기관입니다. 무소분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풍색한 변명으로 내세우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의 근거가 없더라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로 행정용어로 하면 조장적인 행정이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와 같이 국민의 인신의 자유를 침탈하는 이와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상권분립정신에 어긋나는 헌법에 예정되어 있지 않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위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정되어 있는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법에만 되어 있습니다만 또 국가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의 근거도 당연히 이리와 같이 인신의 자유와 국가권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당연히 그 근거가 있어야 할 뿐더러 정부조직법에도 그 설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찰권에 대해서도 헌법에 근거가 있듯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그 설치 근거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 국가가 돈을 대서 만들고 국가가 봉급을 주고 운영하는 기관인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감시할 수 있는 국회가 어디에도 고난이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헌법에 근거해 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둬야 될 거고 국회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관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오로지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상권 분립 정신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또 헌법상으로 공수처는 평등권에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라 해서 그들을 수사하는 기관이 다르다고 하면 기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수사의 차원이 달라지고 수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헌법상으로 평등의 원칙에 의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라도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에 의해서 수사기관을 달리하는 제도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입만 열면 공수처의 사례로 싱가포르과 홍콩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는 그 직업에 따라서 수사기관을 달리하는 그런 법률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평등권 위배인 것입니다. 다음은 공수처는 정치적 수사기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아까 송영길 의원께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수많은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정치적 권력으로도 독립을 시키자는 것이 그 사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검찰의 문제, 지금 현재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만드는 기관인 공수처는 지금 현재 검찰보다도 대통령의 역량력에 더 종속되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아까 송영길 의원께서 야당 2명만 반대하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됩니다. 7명 중에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이 3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입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은 일반적으로 여당 편입니다. 그리고 여당이 추천 2명은 당연하고 그럼 야당 추천 2명은 야당에도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그 교섭단체 등 2사람 중에 더 여당에 친한 교섭단체 있고 덜 친한 교섭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두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된다. 그건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것도 1명도 아니고 2명을 추천하게 되면 그 중에 분명히 정부가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임명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에는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의 특별검사라고 하는 변호사들도 전부 그 다음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임명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공수처처장, 차장 그리고 그 수사관들은 누가 임명되겠습니까? 이 전 정권이 하도 현직 검찰을 미워해서 그런지 공수처 검사의 정원에는 전 검찰이, 검사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들은 이 정권의 속속상으로 분명히 좌편향된 민변 변호사들로 임명될 겁니다. 이념적인 정체성이 특별히 강한 사람들을 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에는 이와 같은 처장, 차장 그리고 특별검사라는 하는 공수처 검사 외에 많은 수사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관의 자격에 보면 재판, 수사 경력 외에 조사 업무 경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업무 경험자. 여러분, 조사 업무 경험자가 주로 누구겠습니까? 우리 구체적인 건 시행령에 맞게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조사 경험자는 세월호 조사특위의 조사관, 과거사 조사특위의 조사관, 인권위 조사특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좌편향 이념으로 특정 방향으로 똘똘 뭉친 조사관들이 공수처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임명될 것입니다. 공수처라는 칼잡이가 오로지 권력에 의해서만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특정 성향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사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혹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권력이 공수처에 대한 권력이 강하면 너들이 정권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최대 9년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6년이지만 연인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래서 한 번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좌편향을 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와 헌법재판관들을 끊임없이 감시, 감독, 수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지는 이념적인 편향성이나 가공할 위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수처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고 정치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공수처는 특별히 정치적인 조직인 겁니다. 법안 제18조에 보면은 국회의원 제적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적의 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 요청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공수처가 거의 대부분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지고 대통령에서 임명되어 있다면은 만약에 야당 사람들이 10분의 1, 그러니까 30명의 연서로서 수사를 요청하면은 그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당 사람들이 특정인을 수사를 요구를 하면 그 수사는 특달같이 이뤄질 겁니다. 이 정부가 처음 출발했을 때에 정부 여당 인사들이 했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입만 벌리면은 원세훈 구속시켜라, 기무사 사령관 구속시켜라, 국정원장 구속시켜라, 대통령 구속시켜라, 여당 최고위원회의, 정책조정회의, 입만 벌리면 그 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정치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고 법적인 행위로서 30명 이상의 연서로서 공수처에다 수사를 요구하면은 반드시 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야당도 똑같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이 이미 권력 자체가 공수처는 정권이 장가하고 있고 특정 이념 성향으로 묻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야당이 수사를 요구할 리도 많지 않을 거고 해봐야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여당이 수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특달같이 수사를 하고 온갖 특정 방향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제대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거나 무죄 판결을 내린다 하면은 그 판사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또 수사를 들어갈 것입니다. 이 공수처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정적들 이미 죽은 권력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공격을 하는 바로 그런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현재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허구한 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할 고발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공수처 자체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하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허구한 날 정정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정의 수단과 도구가 되고 정정의 수단과 도구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정정의 수단과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정의 재료가 되기까지 할 것입니다. 결코 만들어지지 말아야 할 기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기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문제인 세 번째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검찰의 문제점에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으로부터 하청받아가지고 죽은 권력이나 또는 정적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었다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못해 자살을 하고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하부 검찰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위 인지수사라 해가지고 한 번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죄가 나올 때까지 끝없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소위 말해가지고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을 부당하게 유포시키는 거나 별건 수사하게 하는 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왔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져오자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재판의 역사는 권한을 분리시키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역사였습니다. 원래 우리 조선시대 때 원님 재판이 뭡니까? 원님 혼자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판결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옛날 원님 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고문을 하고 그렇게 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재판 업무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기소와 재판이 분리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기소하기 이전 단계인 수사과정에 있어가지고도 서로 기본적으로는 행정 권력의 작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어느 정도 분리해가지고 수사한 것에 대해서 기소하기 이전에 좀 더 객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무리하게 기소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무리하게 수사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 여당 의원님들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하고 공수처를 만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합체시켜놨습니다. 바로 그것을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놔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석 특별감찰관을 3년 이상 계속 공석으로 비워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현혹시키기를 고위급 공직자들에게 비리가 많기 때문에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권력, 핵심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라기보다 감찰나기 위한 대통령 직석 특별감찰관을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전혀 임룡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야당이 하자고 이야기도 임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데도 공수처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수처가 진정, 살아있는 권력,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먼저 대통령 직석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메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가당착인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하자.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를 만든다. 그런데 실제 검찰개혁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인권침해를 줄이자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공수처는 둘 다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희한과 성과 기소권을 통해 교육을 통해 수사하여 부어 HBO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의 정책을 응원할 수 없는 것이다.